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책임지는 브레이크 아무리 잘 만들어진 명차도 브레이크가 고장난다면 무용지물 차종과 브랜드는 달라도 브레이크는 하나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온 이들을 만나본다 1968년 설립한 이래 자동차용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슈, 브레이크 라이닝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내수시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을 해외 시장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성과 승차감을 모두 만족시키는 부드럽고 조용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신속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한 제동력을 지닌 브레이크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브레이크의 생명은 신속하고 정확한 제동력일 텐데요 여기에 부드러움까지 더한 시도가 이뤄졌다고 들었습니다 브레이크의 성능은 곧 마찰제의 성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속한 제동력을 위해 마찰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부드러운 제동력을 위하여 마찰제의 특성을 변경시켜 왔습니다 40여 년간 고객의 믿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수한 제품 이들은 현재 국내 모든 차종의 브레이크 패드를 생산, 약 100여 종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매 공정마다 엄격한 품질검사 시스템을 구축 TS-16949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9001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QS-9000 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브레이크 패드는 ISO와 TS-16949 인증 기준에 준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부드러우며 조용한 3X라는 모터 브레이크 슈 아셈블리도 총 50여 종의 제품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라이닝은 버스 트럭용 30여 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안정된 제동력과 저소음, 긴 수명의 비성면 제품으로 최고의 품질임을 자부합니다 이들이 채택한 신소재 나우는 기존의 로우스틸이나 세미메탈 계열의 소재에 비해 제동시 발생하는 패드 분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비성면 첨단 신소재인 나우 재질을 채택한 브레이크 라이닝은 마찰력이 향상되어 제동력이 우수합니다 또 내구성이 향상되어 제품 수명이 길고 성면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철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분진 발생이 적기 때문에 휠 상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부터 최종 시험에까지 컴퓨터에 의한 완벽한 공정관리를 수행한다 철저한 자체 생산 체제를 통한 안정적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R&D 분야에 대한 투자에도 큰 비중을 두고 계신다고요? 제품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 설비는 물론 제품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자재와 제품의 모양 등을 끊임없이 연구함으로써 모든 운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 1차 벤더 국내뿐 아니라 일본, 독일, 미국 등 해외 차종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해 해외 시장으로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신뢰와 믿음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기업 고품질과 최저가격이라는 세 가지 경영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지능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최고의 브레이크 라이닝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자동차는 잘 가는 것보다 잘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우리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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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